인권평화 100일장 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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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삼 권점자 평화를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한 편의 글을 완성하기 위해 횡끝으로 써내려간 사색의 시간은 평화를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제19회 누군이 인권평화대휘장 공모전에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한 편의 글로 전하신 귀하의 작품은 별처럼 끝났습니다.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여기에 담아드립니다. 2022년은 10월 20일 사단법인 누군이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정구도 상장과 상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콜사밭을 받으시고 두 분이 같이 기념촬영을 하시겠습니다. 우수상은 역사, 기억, 아픔 그리고 누군이 정신을 쓰신 문예찬님이십니다. 당장 우수상, 문예찬 평화를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한 편의 글을 완성하기 위해 횡끝으로 써내려간 사색의 시간은 평화를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제19회 누군이 인권평화백일장 공모전에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한 편의 글로 전하신 귀하의 작품은 별처럼 끝났습니다.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여기에 담아드립니다. 2022년 10월 20일 사단법인 누군이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정구도 대상은 조요섭님입니다. 글은 녹은리의 달 상장 대상 조요섭 평화를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한 편의 글을 완성하기 위해 횡끝으로 써내려간 사색의 시간은 평화를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제19회 누군이 인권평화백일장 공모전에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한 편의 글로 전하신 귀하의 작품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여기에 담아드립니다. 2022년 10월 20일 사단법인 누군이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정구도 상금은 200원입니다. 대상 수상소감 듣겠습니다. 그래서 수상소감 하시고 지금 시 갖고 오셨나요? 저희 대상 작품 한 번 양성도 같이 이 기회에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소감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야기의 힘을 믿는 사람인데 이런 인권평화백일장이 개최가 된 것도 노근이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문학 작품이 많이 만들어져서 노근이 정신이 확산되는 것을 바라시는 그런 시시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한 일에 제가 미약하게나마 시 한 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신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쌍불이 이름 그대로 순공함이 두 개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코와도 느껴지더라고요. 코와도 같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노근이의 정신이 계속해서 드나들고 오랫도록 호흡될 수 있는 그런 노근이의 표상으로 함께 그런 쌍불이 되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복하겠습니다. 노근의 달 본래의 상불은 달 머무다가는 원료봉 젖은 흙으로 비전한 것이어서 곳곳에 돌기가 서려있었지 그 다음으로 동물로 당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부듬켜 살아내는 억진한 동기에 하늘은 은어빛깔 수모가 매일을 반사되어 주었네 노근은 본디 노근이라 웃긴 그 짐승도 달 그림자 아래 저 감추고 목추리고 새끼치만 하였을까 사슴 얼룩같이 본랑졸랑으로 사는 짐승객이로 노근의 달엔 지는 법이 없었네 언젠가 날아든 탄알에 뚝뚝 숨들이 붉게 이온 날 가진 건 빛붕이던 서글픈 달덩이 사람들 가리고자 외려 더욱 빛 토해냈지 달덩이가 유난히 빛나 운이 부셨던 총무리는 초라한 쌍굴을 운이 볼 수 없었네 칠흑으로 숨어든 두 쪽의 허연 눈들 어둠 아래 순뿔이 흙처럼 서럽고 감싸 안았지 보고 우리아이 저쪽 주여 아직 한쪽 성함이 이리 놓이시니 비옵고 다시 피어난 한줄기 생일연기 볼 속에서도 생생히 살아 숨진 고운결은 안을 가득 메워보도 여전히 그득한 것이어서 그만 한 발짝 밖으로 새어나가버드네 순간 달덩이 빛에 닿아 반짝이 공한 그곳에 사람들마저 일순간에 반짝이므로 설계지고야버드네 가진 건 빛붕이던 서글픈 달덩이 폭대고도 재수로운 빛 갈 곳은 오직 봄 넘어 저 깊은 강수 풍덩 뛰어든 노곤의 달은 으스러져 으스러져 한 줌의 흙 됐으니 본래 쌍굴은 달 머무다 가는 봉울이 원료봉 젖은 흙으로 비정인 것이어서 곳곳에 물기가 설여 있겠지 땅으로 눈물로 또 눈물로 우리의 지금의 이해와 기억에 눈물로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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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이렇게 큰 상을 저에게 주신 원리재단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홀로코스트를 겪었던 한나 아렌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거대학의 원인은 말하기의 무능 생각하기의 무능 판단하기의 무능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민간인 학살 사건을 역사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곤리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어떤 것들을 던져주는지 우리가 깊게 기억하고 생각해보아야 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써내려가면서도 그렇고 제가 살고 있는 대구에서부터 오면서도 계속 생각했던 것이 그대의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아픔에 함께 아파하겠다라는 대답으로 응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절을 아무것도 모르는 절을 이런 귀한 상을 주셔서 뭐라고 말하는 거가 없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